국내 최대 규모의 책축제 2024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. 올해로 66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해외 19개국 452개 출판사가 참가해 45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주일 후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 중단에도 여전히 최대 책축제로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용성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와 도서전 수익금 정산 누락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올해 도서전은 정부의 지원금 없이 치러집니다.